? 네, 다 먹어도 되겠네요. 저거 다 먹어. 네네, 다 있어. 수고하자. 고기, 힘내대구요, 거품하는거? 뭐고, 고기. 10년 없게 생겼는데, 난 큰 거 없어. 아, 20년 대. 근데, 그거를 잘 먹으면... 네. 내가 계속 기회에 있는 거야. 이, 홍대구 조제? 요리하는게 좋네요 루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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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것도 넣어야겠다 다 먹는 순간 해장이 되는거야 국물이 국부도 하면 되잖아요 매운 맥주요? 응 이모 우리 매우 코치 좀 해 여기는 소울은 거의 집을 빌려주는 개념이네요 응 근데 어떤 집은 집을 정차히 다 빌려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강만 빌려주는 사람도 있고 저도 봤지요 소울은 집이 정말 의리인 것 같아요